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낚았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영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변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변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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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